영문법 공부할게요 크리스티 선생님 짠 하고 뭐예요 형에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25일차 수업으로 이번 주에 공부했던 내용들 역시 싹 다 종합을 해서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해보는 시간 바로바로 리뷰데이예요 21일차부터 어제까지 배웠던 핵심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착착 정리하고 좀 더 심화된 문제들도 풀어보고 할 거니까 오늘도 눈 동그랗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돼요 알았죠? 자 우리 문제 풀어보기 전에 시간에 말이죠 핵심이 되는 문법 포인트도 살짝 되짚어볼 거니까 제대로 복습 못해서 살짝 알쏭 날쏭한 것들도 여기서 확실히 다 기억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수업 들어갈 준비하시고 얼른 시작해봐요 자 준비됐죠? Wake up, wake up, join the class and open your mouth wide Are you ready? Let's study grammar 자 포인트만 쏙쏙 Just for one minute 1분만 있으면 영문법이 내 것이 되는 시간 A minute grammar point 시간이에요 자 우리 21일차 때 배웠던 후로 시작했던 의문문 다들 기억하나요? 그는 누구입니까? Who is he? 그녀는 누구예요? Who is she? 이렇게 who라는 의문사를 이용해서 질문을 만들었었잖아요 그쵸? 먼저 의문사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길 때 사용하는 말이었죠? 후어와 같은 의문사를 써서 만드는 의문문은 우리 세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나요?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되짚어봐요 첫째, 의문사들은 문장의 맨 앞에 온다 둘째, 의문사가 나오면 주어와 동사의 위치가 바뀐다 그리고 셋째, 의문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yes or no로 대답할 수 없다 자 다들 기억나죠? 그렇다면 우리 방 안에 누가 있습니까? 란 문장 어떻게 만들었었는지 기억나나요? 그렇죠 Who is in the room? Who is in the room? 이라고 했었죠? 그럼 하나 더 소파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 문장은요? 그렇죠 소파 위는 우리 on the sofa on the sofa 라고 하니까 소파 위에 누가 있습니까? Who is on the sofa? Who is on the sofa?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후음사로 시작하는 의문문 수업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해요 오케이? Here we go 자 여러분 우리 후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에 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까요? 준비됐죠? 자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문제 자 괄호의 단어들을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와 괄호에 무슨 단어들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In front of 자 뭐뭐의 앞에라는 뜻의 전시사가 왔고요 Who 뭐예요? 그렇죠 누구라는 뜻의 의문사예요 또 door 문이 있고요 is 지금 비동사 is도 나왔어요 자 요것을 올바르게 배열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의문사가 들어가는 의문문은 뭐가 제일 먼저 온다고요? 그렇죠 의문사 Who가 문장 제일 먼저 와줘야겠죠? 그리고는요 그렇죠 비동사가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비동사 뭐 있나요? 그렇죠 여기 is가 있잖아요 is가 와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몸모의 앞에 자 여기 보니까 문 앞에라는 뜻인 것 같아요 문 앞에 어떻게 얘기해요? 맞아요 in front of the door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가 먼저 와요? 그렇죠 in front of가 먼저 와주고요 그 다음에 또 door이 와줘야겠죠 자 그리고 question mark 콩 찍어주면 돼요 자 문장 하나가 완성이 됐는데요 who is in front of the door 자 누가 그 문 앞에 있나요? 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죠 자 우리 처음 만든 정답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누가 그 문 앞에 있습니까? who is in front of the door 자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질문에 알맞게 대답하고 있는 친구를 고르시오 자 여기 보니까 미영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who is on the sofa 라구요 자 그림 보니까 사진 보니까 한 여자가 소파 위에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누군지 너무 궁금해요 자 그래서 미영이 질문을 하죠 소파 위에 누가 있어요? 라구요 자 올바르게 대답하고 있는 친구들 누군지 우리 보기 살펴보도록 해요 자 1번 현지가 얘기를 해요 the doll is in the box 자 인형이 어디에 있다고요? 박스 안에 있습니다 갑자기 웬 인형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자 2번 승훈이가 대답을 해요 Susan is on the sofa Susan이 소파 위에 있습니다 라구요 어? 이거 정답 문장인 것 같은데 우리 방심하지 말고 나머지 보기도 보도록 해요 자 지영이 얘기해요 a book is on the table 아니 생뚱맞게 책 얘기는 왜 하나요? 자 책 하나가 테이블 위에 있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 문장 뭐예요? 그렇죠 Susan is on the sofa 라고 얘기한 승훈이가 올바른 대답을 하고 있는 답이죠 자 Who is on the sofa? 누가 소파 위에 있나요? 에 올바르게 답한 승훈이의 대답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Susan이 소파 위에 있습니다 Susan is on the sofa Susan is on the sofa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문제도 너무 잘 풀어줬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후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 문제 두 문제 풀어봤는데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Very good 자 포인트만 쏙쏙 Just for one minute 1분만 있으면 용무법이 내 것이 되는 시간 A minute grammar point 자 우리 22일 차에는 지시대명사가 들어간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먼저 지시대명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이것 저것 이것들 저것들 즉 this that these those가 있었죠 그런데 이 지시대명사가 들어간 의문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나요? 어? 친구들 아주 잘 기억하고 있네요 역시 복습 틈틈이 해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지시대명사가 들어가는 의문문은 B동사와 지시대명사의 위치가 바뀌어서 B동사로 문장이 시작되었었죠 예를 들면 이것은 너의 모자니? Is this your cap? Is this your cap? 저것은 그녀의 집이니? Is that her house? Is that her house? 이렇게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these와 those를 사용했던 문장도 한번 만들어봐요 이것들은 꽃들입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되죠? That's right Are these flowers? Are these flowers? 그렇다면 저것들은 그의 책들입니까? 이 문장은요? 그렇죠 Are those his books? Are those his books? 자 이렇게 지시대명사와 동사의 위치만 싹 바꿔서 질문하는 문장으로 만들어줬었죠 자 우리 친구들 기억 다 잘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관한 문제도 직접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친구들 그럼 여기서는요 지시대명사가 들어간 의문문에 관한 문제들 물어보도록 해요 자 문제 주세요 자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삐동사를 고르시오 자 여기 그림 보니까요 책이 입마금이나 쌓여 있어요 음 이거 다 누구 책이지? 자 한번 아 이거 너의 책이니?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들 너의 책들이니? 어떻게 물어봐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것들이란 뜻의 these라는 단어가 와있고요 그 다음에 너의 책들 your books라고 나와있네요 자 these에 해당하는 비동사 뭐예요? 그렇죠 these는 여러 개니까 is가 아니라 are 이 와야겠죠? 자 그럼 답 한번 확인해봐요 are 맞나요? 자 are이 맞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답 문장 같이 읽어봐요 are these your books? are these your books? 자 이것들 너의 책들이니? 자 우리 잘 문제 풀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 역시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삐동사를 골라주면 돼요 자 그림 보니까 저 멀리 지금 공이 하나가 뚝 떨어져 있네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그의 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래요 저거 그의 공이니? 자 저거에 관한 단어 여기 that 나와있고요 그의 공 his ball 나와있네요 자 that에 관한 비동사 됐고 항상 함께 다녀야 되는 비동사 뭐 있어요? 그렇죠 all은 여러 개일 때 is는 하나일 때 is가 와야겠죠 is가 답이 맞나요? 맞대요 그렇다면 우리 정답 문장 같이 한번 읽어봐요 is that his ball? is that his ball? 저것은 그의 공이니? 우리 문장 잘 만들어줬고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지시대명사를 고르시오 라고 나와있네요 이번에는 지시대명사를 잘 골라줄게요 그림 보니까 예쁜 해바라기 꽃이 하나가 딱 나와있죠 그래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꽃입니까? 라고요 자 여기 지금 하나가 나와있으니까 this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these가 들어가야 될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이니까 이거 세다가는 this가 들어가야겠죠 자 this가 답이 맞나요? 자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이것은 꽃입니까? is this a flower? is this a flower? 자 잘 골라줬어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봐요 자 역시 이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알맞은 지시대명사를 골라주면 돼요 자 여기 그림 보니까 바나나가 나와있어요 근데 바나나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오 셀 수 없이 많아요 자 그래서 물어볼래요 저것들 바나나니? 라고요 자 우리 저것들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죠 that 하면 저것 저것들 하면 those가 들어가야 되는데 those가 맞나 답 한번 확인해볼게요 자 those가 답이 맞아요 그렇다면 전체 문장 are those bananas? 저것들은 바나나들이니? are those bananas? 자 이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지시대명사에 관한 문제도 잘 풀어줬어요 자 여러분 역시 너무 잘했어요 자 포인트만 쏙쏙 just for one minute 1분만 있으면 용무법이 내 것이 되는 시간 a minute grammar point 자 우리 23일차에는 I'm sick 난 아파요 I'm hungry 나는 배고픕니다 처럼 삐동사와 형용사를 사용하여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공부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형용사란 어떤 단어들이었죠? 그렇죠 형용사란 사람이나 사물의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 주는 단어로 항상 삐동사와 함께 왔었죠? 자 문장을 보면서 다시 복습해 볼까요? 아름다운이라는 뜻의 beautiful 이 단어를 사용해서 그녀는 아름답습니다 she is beautiful she is beautiful 자 thirsty는 목이 마른 이란 뜻이었죠 그는 목이 마릅니다 자 그리고 sleepy는 졸린 이란 뜻의 형용사였어요 그러면 그들은 졸립니다 they are sleepy 자 이렇게 문장 만들어줬었어요 자 더러운 뜻의 dirty 라는 단어도 공부했었죠 그 차는 더럽습니다 the car is dirty the car is dirty 라고 문장을 만들어서 공부했었던 거 다들 기억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날 주어에 따른 올바른 삐동사와 다양한 형용사로 문장 만드는 연습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리도 다 해봤으니까 자신감 있게 문제풀이 해봐요 alright here we go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는요 형용사와 삐동사가 들어간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주세요 다음 문장 속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형용사를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밑에 문장들 살펴볼게요 I am 하고 blank 나는 어떠어떠합니다 I need water 나 물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과연 여기 어떠어떠하다 라는 핑크한 뭐가 들어가야 될지 여기 형용사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cold 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cold란 뜻 우리 춘 이란 뜻이에요 자 두번째 bored 나와 있는데요 bored 하면 지루한 이란 의미죠 자 여기 thirsty 라고 나와 있어요 thirsty 하면 그렇죠 목이 마른 이란 뜻이에요 자 마지막 sick 무슨 뜻이죠 그래요 아픈 이란 뜻의 단어죠 자 그러면 여기 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가 들어가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까요? 그렇죠 목이 마를 때 우리는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thirsty가 들어가야겠죠 자 우리 정답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목이 마릅니다 나는 물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 문제 너무 잘 풀어줬어요 자 두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자 그림을 보고 마이크가 할 수 있는 말을 고르시오 자 여기 그림 보니까 한 소녀가 너무 졸린듯이 아픔을 하고 있어요 자 1번 마이크가 얘기해요 jane is happy jane은 행복합니다 어 여기 있는 친구가 jane인 건 알겠는데 행복해 보이나요? 음 글쎄 모르겠어요 자 두번째 문장 jane is dirty jane은 더러워요 글쎄요 선생님이 볼 때는 jane 아주 깨끗해 보이는데요 자 3번 jane is sleepy 자 sleepy라는 단어? 맞아요 졸린 이란 뜻의 단어예요 jane은 졸립니다 자 어떤 문장이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 하품하고 있으니까 졸린 것 같아 보이죠? jane is sleepy라고 얘기하고 있는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자 우리 성담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jane is sleepy jane is sleepy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에 관한 문제도 풀어줬어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Very good 와 여러분 문제 너무 잘 푸는데요 자 우리 이제 어제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어제는 what 즉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서를 사용해서 다양한 문장 만들어 봤었는데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너의 취미는 무엇이니? what is your hobby? what is your hobby? 라고 너무 쉽게 문장 만들어 연습했었어요 자 어제 했던 거라 아주 생생하게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 있죠? 그런데 이렇게 what 음사 다음에 바로 피동사가 오기도 했지만 what 다음에 명사가 오는 문장도 연습했었는데요 우리 그때는 what 시 무엇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이라는 의미가 되었던 거 친구들 확실히 익혀두었었죠? 예를 들면 what color 하면 무슨 색깔? what food? 무슨 음식?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무슨 색깔 좋아하니? what color do you like? 너는 무슨 동물 좋아하니? what animal do you like? 너는 무슨 운동을 좋아해? 자 이렇게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서 연습했으니까 오늘 문제 통해서 더 확실하게 다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풀 준비 다 되었죠? 좋아요 그럼 시작해봐요 Here we go 자 친구들 우리 이번에는요 what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에 관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 주세요 자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고르시오 자 질문이 문제 함께 살펴봐요 what do you want? 넌 뭘 원하니? 라고 묻고 있어요 자 1번 it's a book 이것은 책입니다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2번 I want a new cap 나는 원합니다 뭘요? 새 모자를요 새 모자 하나가 필요해요 자 3번 I like blue 나는 파란색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what do you want? 너는 뭘 원하니? 에 관한 답으로 알맞은 답 뭐예요? 그렇죠 나는 새 모자를 원합니다 I want a new cap 자 이 문장이 가장 자연스럽죠? 자 그렇다면 우리 정답 문장 같이 읽어봐요 나는 원해요 새로운 모자를요 I want a new cap I want a new cap 자 잘 풀어줬어요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요 자 다음 B의 답변에 알맞은 A의 질문을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알맞은 질문을 찾아주면 돼요 자 먼저 우리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like English 나는 영어를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영어 좋아하나요? 자 다들 좋아하죠? 자 그러면 뭐라고 물어봤기에 이렇게 대답한 걸까요? 한번 보기들을 살펴보도록 해요 자 1번 What color do you like? 자 color 뭐예요? 그렇죠 색깔이에요 무슨 색깔을 너는 좋아하니? 자 2번 What animal do you have? 자 what animal 무슨 동물 너는 가지고 있니? 3번 What subject do you like? 자 subject 하면 그렇죠 우리 과목을 얘기하죠 무슨 과목을 너는 좋아해? 라고 물었어요 자 근데 우리 답변 보면 나는 영어가 좋아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걸 보니 과목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 물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몇 번? 그렇죠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우리 정답 문장을 쏙 넣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과목을 너는 좋아해? What subject do you like? What subject do you like? 자 이렇게 했더니 B가 답변하죠 I like English 난 영어가 좋아요 라고요 와 우리 이렇게 해서 문제 What 음사로 시작하는 문제도 다 풀어줬어요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Good job 고맙습니다 뭐요? 네 끝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